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코인건강 진단해드리고 있는 닥터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도지버스 저 닥터비가 정말로 영상 많이 올려드리고 있고 지금 우리가 출시 그리고 프리세일을 앞둔 마지막 구매 기회가 D-3일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이 도지버스 저 닥터비 역시나 430만개 솔라나 체인으로 진행되면서 지금 수수료 적게 누구보다 저렴하게 더 많은 토큰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솔라나 관련해서의 지갑 연결을 저 닥터비와 많은 분들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 근데 이거 지갑 연결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 아직도 계세요. 여러분들 민코인 투자 소액으로 고액을 갈 수 있는 그런 민코인 투자 저 닥터비 모든 걸 여러분들께 정보 공유해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 도지버스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페페코인을 언급을 할 수 있는데 페페 과거에 이 개구리코인 아실 거예요. 페페코인이 여러분들 지금 초기 투자자들이 엄청난 수익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5월에 엄청나게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 닥터비 이 영상에서 많은 정보들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위 번호로 버스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따로 또 준비될 것도 많이 있으니까은 영상 작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서 조금만 봐보세요. 지금 민코인 투자가 워낙 인기다 보니까는 여러분들께 투자 추천드리는 거고 지금 이 페페 초기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는 말도 안 되는 5만 배 83달러 투자해서 7,940만 달러 7,300배 360만 달러의 수익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 초기 때부터의 우리 페페코인을 투자했던 사람들의 수익입니다. 그런데 이 도지버스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 프리세일 프리세일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지금 D-3일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페페처럼 초기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기회고 누구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걸 강조 드려요. 1,500만 달러의 상금 죄송합니다. 1,500만 달러의 지금 사전 모금액 그리고 엄청난 프리세일 모금액이 지금 준비된 가운데 지금 세계 최초의 멀티체인 민코인의 등장 여러분들 대박의 민코인 꼭 한번 잡아보세요. 010-2757-9181 고민하지 마시고 버스 두 글자만 남겨놔주시면 돼요. 지금 민코인 관련해서 저 닥터비의 영상 많이 검색해보시면 정말 수백 가지의 민코인들 많이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많은 민코인이 거의 다 겹치죠. 이유가 뭘까요? 그런 수만 가지의 민코인이 있지만 아무런 민코인이나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소액 투자로 고액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민코인들을 계속해서 실시간 공략으로 잡아들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많은 민코인들, 스캠, 사기당하지 마시고 안전한 민코인, 도지버스, 입소문이 퍼지면서 해외에서 이미 난리나고 있는 바이낸스, 바이낸스 상장 유력 후보에 올라온 도지버스 민코인의 등장 여러분들 고민하실 겁니까? 지금 이미 바이낸스,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그리고 아발란체, 플래곤, 솔라나, 이더리움 등 최초의 멀티체인의 민코인이 등장을 도지라인에 등장을 하면서 바이낸스 1티어 거래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준비해야 될 거는 페페 언급드렸죠. 초기 투자자들 지금 24년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보고 있는데 24년 도지버스의 시작을 알린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강조를 하셔서 꼭 한번 집중해서 꼭 투자, 소액 투자로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린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민코인 관련해서 이 도지버스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지금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차기 100배 성장할 크립토 지금 신규 사전 판매 프로젝트가 들어가면서 이 도지버스 전 세계적으로 유명 유명 코인 관련의 유튜버들도 많은 영상을 올렸고 지금 이 도지버스 관련해서의 엄청난 토큰 수량과 함께 우리가 미래 투자 어떻게 민코인 전망을 갈 건지 대박의 민코인 투자가 될 건지 여러분들이 초기 때 잡아보셔라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도지버스 이슈화가 너무나 되고 있는 가운데 민코인 관련해서 많은 코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24년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 민코인 중에 하나 많은 민코인 중에 상위권의 이 도지버스 여러분들 꼭 한번 기회 잡으십시오. 여러분들 기회는 잡으라고 있는 거지 고민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만원 투자로 우리가 약 천배, 만배 우리도 갈 수 있다라는 거 이 도지버스 사전 프리세일 모금액 1,500만 달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전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전 세계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도지 관련해 민코인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도지버스 여러분들 바이낸스 상장 전 덱스 출시와 함께 동시 상장이 이뤄지는 순간 폭등의 기회 여러분들 지금 저와 함께 버스 출발하셔야 됩니다. 010-2757-9181 버스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자 오늘의 영상 도지버스 관련해서 짧게 좀 준비해드렸어요. 지금 D-3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D-3일인데 주말만 지나면은 바로 시작이에요. 시작이고 프리세일 끝나면서 자 이제 출시 날짜 그리고 우리가 이틀 뒤에 도지버스 관련해서 엄청난 소식들이 나올 건데 우리 그 전에 미리 준비해서 대박의 민코인 성공 투자 꼭 한번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뤄서 대박의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짧게나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지버스 곧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저 닥터비와 함께 대박의 민코인 성공 투자 꼭 한번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코인 건강 진단해드리는 닥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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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